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생을 마감하는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률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웰다잉법인데요. 이 법이 갖는 의미와 연명의료 중단의 조건에 대해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학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안 이름이요. 호스피스 완화 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이렇게 깁니다. 먼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대상자를 그동안에 말기암 환자로 국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만성질환에 의해서 말기 환자로 진단되더라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동안 호스피스가 천하과 원칙을 구현하기에 여건 형성이 부족했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여건들과 또 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명의료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이 법적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작성하더라도 연명의료를 임종 상황에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연명의료 의사결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이행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생명에 관한 일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조사하신 결과에 따르면 환자, 의사에 따라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80%를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드 리서치와 마켓링크와 함께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80%가 필요하다고 했고 특히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어떤 조건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나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환자가 사전의료 의향서가 있으면 담당 의사가 확인한 다음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또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명의료 의향서라든지 연명의료 계획서가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족 2명 이상에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는 역시 의사 2명의 확인을 통해서 중단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져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연명의료가 필요하다 불필요다 하는 판단. 실제 상황에서는 환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 의사가 판단하는 기준이 좀 충돌하거나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정의도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죽음이 임박했다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도 환자나 가족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 병원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 정교인이나 인발인이 참여해서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연명의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경우 가족을 통한 대리 결정이요. 이때 가족들의 결정이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명의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두 명의 의사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 두 명의 의사가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명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함께 또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정보가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스피스란 말기 상태 되거나 또 임전 과정에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여주기고 또 사무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통증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심리사회적인 관리를 지원해주거나 특히 영적인 차원에서 사묘 완성으로서의 사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료의 행위를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환자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형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대형종합병원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것이 대형종합병원인데 국내에서 보면 빅5라고 할 수 있는 5개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성모병원만이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병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가 이런 대형종합병원들이 호스피스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병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요. 역설적으로 병원에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처럼 가정형 호스피스 좀 자리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60%가 집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임종하고자 할 때 의료진이 가정 방문을 해서 또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의사가 실제 가정호스피스를 담당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진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임종 직전에는 24시간 동안에 간호사들이 교대하면서 환자를 간호해주기 때문에 환자도 편안하게 집에서 임종할 수 있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상적인 죽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신체적 고통이 없어야 되고 또 남겨진 가족들에게 부담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는 이러한 죽음이 피할 수 없다면 그동안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정리하면서 삶을 완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고마웠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그래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남긴 가족들에게는 그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다 공감이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검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연구부학장 윤형호 교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